안녕하세요. 방수자당구TV 김연섭입니다. 오늘 가져온 레슨은 긴 비껴치기, 일명 짱꼴라라고 하죠. 짱꼴라를 아주 간단하고 쉽게 방수자 스타일로 공략하는 방법을 가져왔어요. 오늘 초보자나 입문자분들은 특히 이 영상을 잘 시청하시면 짱꼴라 정말 자신있게 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같이 1득점하러 가 봅시다. 이게 뭐야? 오늘 아정당에서 들어온 돈이에요. 이거 설치 당일날 바로 주네. 빠르다, 빨라. 아정당이 원래 빠르죠. 우리 집 인터넷 정수기도 약자 끝났는지 확인해봐야 되겠다. 최대 77만 원까지 주는 거 맞지? 이거 알뜩뽕까지 그냥 다 바꿔야 되겠다, 이거. 긴 비껴치기 짱꼴라를 배워볼 오늘의 배치입니다. 먼저 일적구는 단 쿠션으로 2칸, 2칸에서 쿠션에 공 하나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 두 번째 내공은 장 쿠션으로 2칸, 그리고 쿠션에 마찬가지로 공 하나 떨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일적구는 반대편 코너에서 단 쿠션으로 반 칸, 장 쿠션으로 반 칸에 교차하는 점이 있어요. 실전에서 이런 배치가 온다면 일적구 노란 공으로 긴 비껴치기 짱꼴라로 공략을 하겠죠. 근데 어떤 기준점이 없거나 그러면 이런 실수들을 분명히 많이 합니다. 자, 터무니없이 이렇게 길게 뺐죠. 이런 기억들 엄청 많죠. 자, 그리고 이런 모양으로 빠지면 진짜 열 받아요. 잘 친 것 같지만, 아이고,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저와 같이 레슨을 시청하고 공부하면 자신 있게 칠 수가 있습니다. 쳐볼게요. 깔끔하게 득점에 성공! 자, 뭔가 정확하게 득점이 됐습니다. 오늘 배워볼 짱꼴라에도 어떤 조건들이 있겠죠. 이 조건일 때 연습이 되고 기준을 잡아 나갈 거니까 조건 설명 아주 중요합니다. 자, 먼저 일적구 조건입니다. 일적구는 단 쿠션 쪽에 이렇게 위치됐을 때 사용이 되는 조건이에요. 그리고 쿠션에서 공 한두 개 정도 떨어졌을 때 사용되는 기준입니다. 공이 이렇게 허공에 떠 있을 때 사용되는 기준은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배워볼 기준에는 내공과 일적구의 기울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일적구와 내공이 45도 기울기로 서 있을 때 기준을 잡아 나갈 거예요. 그런데 보통 입사되는 기울기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공에 맞는 면에 입사되는 기울기가 45도가 아니라 정말 빠르고 직관적으로 공과 공이 서 있는 이렇게 관통하는 선을 딱 긋고 그 선이 45도로 서 있을 때 사용될 수 있는 기준이에요. 45도 찾는 법들 다 아시죠? 이렇게 점과 점을 연결한 이런 선들이 45도입니다. 이 선과 평행하게 내공과 일적구가 위치되어 있다면 이 공 두 개는 45도 기울기로 서 있는 거겠죠. 이런 조건들이 딱 부합이 됐을 때 뭔가 간단한 암기 방법을 하나 제시할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사 공부할 때 조선시대 왕들을 빠르게 외우려고 대종태세문단세 그 다음부터 기억이 안 납니다. 우리는 이 짱꼴라를 칠 때는 딱 한 가지만 외우면 돼요. 짱꼴라 1, 2, 3 너무 쉽죠? 다시 한 번 짱꼴라 1, 2, 3 이것만 외우고 이걸 가지고 이 기준에 딱 대입을 시킬 겁니다. 짱꼴라 1, 2, 3은 다 외우셨죠? 이걸 어떻게 대입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적구가 위치한 데 포인트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칸이 넘어갈 때마다 여기는 꼴이 되겠죠? 또 한 칸이 넘어가면 라가 됩니다. 이제 넘어가야 되는지 반대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반대편으로 한 칸 넘어가면 1, 또 한 칸 넘어가면 2, 또 한 칸 넘어가면 3이 되는 거죠. 이렇게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도착하는 점이 1, 2, 3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 숫자의 의미를 조금은 눈치 채셨을 겁니다. 그 숫자의 의미는 팁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1은 1팁, 2는 2팁, 3은 3팁이 되겠습니다. 자, 시타에 앞서 두께를 이제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일적구가 단쿠션과 평행하는 두께를 설정할 건데 지금 일적구가 내공이 서 있는 기울기가 45도로 딱 서 있죠? 이때는 한 3분의 1 정도 두께를 치면 평행하게 가게 됩니다. 절반보다는 조금 얇은 두께가 되겠죠? 근데 피해야 할 두께가 한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두껍게 맞춰서 일적구가 단쿠션 쪽으로 바로 이렇게 맞아버리는 두꺼운 두께랑 그리고 매우 얇아서 일적구가 이렇게 많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이런 얇은 두께, 두 두께는 피해야 돼요. 자, 이 모든 걸 집중해서 제가 쳐보겠습니다. 3분의 1 두께, 3팁. 그러면 짱꼴라 1, 2, 3자리로 갈 거예요. 이렇게 치면 3자리로 가면서 득점이 됩니다. 자, 성공! 자, 지금은 짱꼴라 1, 2자리에 있죠? 그럼 2팁 주고 칠게요. 상단 2팁입니다. 이렇게 치면 2자리에 도착하면서 득점이 되죠? 성공! 이번에도 일적구가 내공은 45도로 서 있고 짱꼴라 1지점으로 도착하면 득점이 됩니다. 1팁 주고 치면 되겠죠? 두께 집중하고 쳐볼게요. 이렇게 치면 도착을 하면서 득점에 성공합니다. 성공! 자, 지금 배치가 바뀌었습니다. 일단 일적구와 내공이 어떻게 서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일적구와 내공을 관통시키는 선을 딱 그으면 지금 45도 라인과 이렇게 평행한 라인임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45도로 서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짱꼴라 1, 2, 3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짱꼴라 1, 2, 3 이렇게 되네요. 지금 코너로 오면 맞으니까 3팁을 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치면 코너 쪽으로 잘 가죠? 이렇게 득점이 되는 거예요. 성공! 자, 이번에는 2지점에 도착을 하면 되겠네요. 그럼 2팁 주고 치겠습니다. 이렇게 도착을 하면서 득점이 됩니다. 성공! 자, 이번에는 1자리로 가야 되네요. 그럼 1팁 주면 되겠죠? 이렇게 득점이 됩니다. 성공! 10점! 자, 이번에도 일적구와 내공은 45도 선상에 딱 서 있습니다. 그럼 짱꼴라 1, 2, 3을 대입시켜 볼게요. 여기서부터 짱꼴라 1 그리고 한 칸 더 가야 되죠? 2, 3 이렇게 됩니다. 지금 3지점으로 가면 득점이 되겠죠? 3팁 주고 쳐볼게요. 이렇게 치면 3지점으로 도착하면서 득점이 됩니다. 성공! 자, 이번에는 2지점으로 가면 되죠? 2팁 주고 치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득점이 됩니다. 성공! 자, 마지막에 저쪽에 아까 숫자가 부여되지 않았었죠? 근데 반대편에서 짱꼴라 코너가 1이었습니다. 그 1은 반대편이라는 의미예요. 그럼 1팁 주고 치면 됩니다. 쳐볼게요. 이렇게 치면 득점이 됩니다. 성공! 자, 이 방법은 시스템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배치에서 오히려 빛을 발할 수가 있어요. 일적구와 내공은 45도로 딱 서 있죠? 그런데 일적구가 포인트에 위치되어 있는 게 아니라 포인트와 포인트의 중간에 있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중간에서부터 짱을 출발시키면 돼요. 짱, 꼴, 라, 반대편, 1, 2, 3. 두 칸 반 지점이 3이 되겠네요. 지금 3에 도착하면 득점이 되죠? 3팁을 주고 치겠습니다. 이렇게 치면 3지점으로 도착하면서 득점이 됩니다. 성공! 자, 지금은 2지점이 되겠죠? 2팁으로 쳐보겠습니다. 자신감을 올릴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득점이 됩니다. 성공! 이번에는 당연히 1팁이 되겠죠? 이렇게 득점이 되는 거예요. 성공! 성공! 자, 2배치도 일단 짱, 꼴라, 1, 2, 3을 대입시켜 보겠습니다. 짱, 꼴라, 1, 2, 3.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일적구와 내공이 서 있는 기울기를 판단을 해야 되겠죠? 지금 이렇게 평행하게 이동하면 45도로 서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자리로 가면 연장선에 이적구가 빅볼로 아주 확률 좋게 서 있죠? 투팁 주고 치면 득점이 되겠습니다. 쳐볼게요. 이렇게 득점이 됩니다. 성공! 자, 이런 배치도 멀리 있는 빨간 공 뒤돌려치기 얇게 치다가 실패하지 말고 짱, 꼴라, 1, 2, 3으로 연장선만 확인하면 쉽게 득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3지점에 도착을 한다면 이렇게 공이 돌아서 이적구를 향할 수가 있겠죠? 3팁 주고 치면 됩니다.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치면 3지점에 도착을 하고 연장라인으로 이적구를 향하죠. 이렇게 득점하는 거예요. 성공! 자, 지금까지는 짱, 꼴라, 1, 2, 3으로 기준을 다 잡아봤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간단합니다. 하지만 실전에선 내공이 45도로만 항상 서주지가 않죠. 기울기가 조금 바뀌었을 때 빠르게 판단하고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응용하는 방법도 엄청 간단해요. 우리가 45도 기울기는 금방 측정을 할 수가 있죠. 지금 일접과 내공이 45도 선상에 서 있어요. 여기서 공이 하나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공 하나 정도 내려가면 그냥 단순하게 팁을 하나 빼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3팁 자리로 가려면 2팁을 주고 2팁 자리로 가려면 1팁을 주고 그리고 원래 3팁 자리였던 거는 한 칸이 더 짧게 올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럼 지금 짱, 꼴라, 1, 2, 3 자리인데 지금 공 하나가 빠졌기 때문에 3자리가 여기 코너까지도 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3팁을 주고 코너로 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치면 코너로 가죠? 이렇게 득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응용 방법을 빠르게 설계하려면 일단 짱, 꼴라, 1, 2, 3 먼저 대입을 하세요. 지금 1접구가 위치된 데서 짱, 꼴라, 1, 2, 3입니다. 그럼 3자리로 오면 득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1접구와 내공이 서 있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럼 1접구를 관통하는 45도 라인을 딱 확인을 해보고 내공이 지금 공 하나 정도 안쪽으로 들어가 있죠. 그러면 3자리로 가려면 3팁이 아니라 이제는 2팁을 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2팁을 주고 쳐볼게요. 2팁을 주고 쳐볼게요. 이렇게 2팁으로 치면 3자리로 도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성공! 지금은 1접구를 잇는 45도 라인을 그어봤을 때 내공이 한 공 2개 정도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공 하나 들어갔을 때는 팁을 하나 뺐었죠? 쉽게 생각해서 공 2개 들어가 있으면 팁을 2개 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3자리로 도착을 해야 되니까 3팁이 아니라 1팁을 주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기울기는 많이 좁아진 상태예요. 1접구가 평행하게 가는 두께를 설정하려면 두꺼운 두께를 쳐야 되는데 그 두꺼운 두께를 치면 내공이 좀 많이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두께는 평행하게 안 가도 되니까 절반 이하 정도로 설정해주는 게 기준에 적합하게 다닐 수가 있어요. 제가 1팁 회전으로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치면 3자리로 도착하면서 득점이 됩니다. 성공! 마지막으로 이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지금 1접구를 잇는 45도 라인으로 봤을 때 내공이 바깥으로 하나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전을 뭔가 추가해야 된다는 상황이겠죠? 공 하나 정도 빠져 있으면 회전 하나 추가하면 됩니다. 지금 짱꼴라 이 자리로 가면 되는데 회전 하나 추가해서 2팁이 아니라 3팁으로 치면 이거 득점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치면 이 자리로 도착을 하면서 득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전처럼 2배치를 설계해보겠습니다. 먼저 짱꼴라 1, 2, 3을 대입하면 지금 3의 위치로 가야 2접구를 향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뭐 해야 되겠죠? 45도를 한번 봐야 됩니다. 1접구와 45도 있는 라인을 딱 그어봤더니 내공이 공 하나 정도 안쪽으로 들어가 있네요. 그럼 3자리에 가는 게 3팁이 아니라 팁 하나 정도 빼줘서 2팁을 사용하면 된다는 얘기죠. 2팁으로 쳐볼게요. 이렇게 치면 3자리로 갑니다. 2팁을 이용해서 3자리로 가는 거예요. 성공! 자 지금도 45도 라인에서 내공이 공 한 개 정도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네요. 그리고 1지점에 도착을 해야 득점이 되는 위치입니다. 1지점에 1팁으로 가는 게 아니라 팁 하나를 빼서 무회전을 이용해서 가야 되겠죠. 무회전으로 쳐볼게요. 늘 얘기하는 것처럼 무회전을 줄 때는 약간 역회전 안 들어가게 조심해야 됩니다. 약간 느낌회전 주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치면 득점이 됩니다. 성공! 너무 좋죠? 자 마지막으로 2배치까지 응용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짱꼴라 1, 2, 3을 대입을 시킬게요. 짱, 꼴라, 1, 2, 3 이렇게 지점 확인이 되네요. 그리고 두 번째 할 일은 뭐죠? 1접구와 45도 라인을 그어보고 내공이 지금 바깥으로 공 하나 빠져있음을 확인해야 되겠죠. 바깥으로 공 하나 빠져있으니까 도착하는 지점에서 팁을 하나씩 추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지점에 도착하면 확률 좋게 득점이 되는 상황인데 이 지점에 갈 수 있도록 투 팁이 아닌 팁 하나를 추가해서 쓰리 팁을 주고 치면 되겠네요. 제가 쳐볼게요. 이렇게 치면 연장 라인에 걸리면서 득점이 됩니다. 성공! 자 여러분들 오늘 레슨 어떠셨습니까? 짱꼴라 1, 2, 3 이렇게 기준 딱 대입시키는 거 아주 간단하고 재밌고 쉽죠? 구장 가서 연습해보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1접구와 내공이 서있는 45도 기울기에서 45도인지 내공이 안쪽으로 들어갔는지 바깥쪽으로 빠졌는지 이런 판단을 잘해서 팁을 추가할지 뺄지만 잘 실전해서 판단하면 득점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레슨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봅시다! 다음 시간에 todas